오늘은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셰퍼라는 분은 멘탈의 연금술,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삶의 변화를 원할 때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이 집 구석을 떠나면, 내가 좋은 학교에 가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보도셰퍼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뿐더러 상황을 변화시켜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삶에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가까운 사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위기가 오면 그때 부동산을 싸게 사서 큰 부자가 되겠다 큰 차익을 남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도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왜냐하면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더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보도산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죠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구입 시기, 매입 시기가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럴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다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부동산 가격이 쌌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어떻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폭등이 왔죠 어쨌든 간에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면 모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즉, 내 삶의 태도, 나를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때서야 삶이 비로소 변한다는 거죠 위너들은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나의 변화 없이 쌓아올린 것들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이나 20억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단순히 로또 당첨만 돼서 돈이 생겼다고 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뒤 시간이 꽤 흐른 지난 다음에 보면 다시 내 삶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쌓을 때,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로또 당첨 같은 건 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100만 달러가 있으면 나는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도세퍼는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1억 천금이 아닌 차근차근 적금을 통해 1만 달러를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1억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10억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내가 돈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그렇게 10억이 생기고 1억이 생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버는 소득으로 차근차근 저축이나 적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만 달러를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삶 동안 경제적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20대에 1억 원을 모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대 때 정말 제가 딱히 알바 같은 것도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럼 제가 소득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1억을 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나는 진짜 앞으로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소득이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가장 소득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시기에 1억을 모았으니까 정말 나는 돈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돈 때문에 뭘 못하는 일은 없겠다 앞으로 돈이 부족해서 뭐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용돈 20만 원 받을 때 그때 그거 모으고 주식으로 투자해서 잘 불려서 1억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 이상만 벌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벌면 충분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더 훨씬 더 추적할 수 있다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게 생긴 거죠 이 보드체프의 표현에 따르면 맨 밑바닥에서 제 실력이 그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더 이상 뭔가 돈이 부족해서 뭘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구나 이런 거 20대 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0대 때 만들었던 돈에 대한 태도,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태도,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20대 때 20대 때 돈 써가면 살아야지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다 하면 그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20만 원밖에 벌지 못해서 20만 원밖에 용돈을 못 받으니까 나는 당연히 돈 때문에 뭘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30대, 40대 더 큰 소득이 늘어나도 내가 지금 월급이 2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3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못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20만 원만 받던 그 시기에도 충분히 제가 그것들을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나중에 500만 원 벌면 정말 나는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완성된 습관, 그렇게 완성된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저를 이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고 돈이 얼마나 많이 쌓아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소득에 맞춰서 사는 법을 익히게 된 거죠 성공한 사람들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보도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업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들어낸 업적 있으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업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죠 발견했죠 그 다음에 베켄바워는 축구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업적이 있어야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게 주어진 3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업적이 무엇이든 어떤 분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도 셰퍼가 이 책에서 성공의 6가지 방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너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위너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만함은 질문보다는 답변을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마치 뭘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오만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질문보다는 답변을 좋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오만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것을 말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무지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꾸민다고 얘기합니다 좋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내가 뭘 있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부자처럼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외자차를 산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소비하니까 내가 진짜 삶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이 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걸 생각할 때 항상 안 되는 거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만 떠올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내 삶이 짓눌리게 되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회의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친구보다 뭐가 약해 난 이 친구보다 뭐가 안 돼 나는 뭐가 없어, 난 실력이 없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계속 보는 거죠 자신의 강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회의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죄책감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로 죄책감을 꼽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지금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죄책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현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달성하는 법 그것은 보드셰퍼 이렇게 얘기해요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적절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여섯 가지 얘기했죠 여섯 가지 얘기했죠 죄책감, 불안, 자기회의, 허영심, 오만함, 무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반대되는 것들 여섯 가지에 반대되는 것들 자기 충족감, 만족감 이런 것들 근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 적절한 생각을 통해서 적절한 일을 하늘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 자기 긍정, 자기 수용 등 이런 긍정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야 되고 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때는 내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그래서 전부 다 아 맞다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적절한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제 그 적절한 일을 계속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시게 되고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얻으실 수 있게 된다고 보도세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적절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릇이 큰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보도세퍼의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